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회의를 마치시고 함경남도 태풍 피해 지역들을 현지에서 여야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번에 입은 회의를 피해가 보여주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해안연선 지대들의 과학연구 단위들과 항부도 파게 제작하시면서 이 문제도 장차 우리가 중요한 정책적 과업으로 시급히 대책해야 할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자연의 해일과 태풍 영향으로부터 주력들과 농경지들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적인 해안궁파제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설계연구소들을 동원하여 연차별 개별에 따라 건설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며 전진할 것이고 우리 국가는 반드시 더욱 부강보영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기록합니다.